하나 둘 셋 뾰로롱 오케이 자 다음 자 하나 둘 셋 뾰로롱 오케이 자 점점 강도가 세져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뾰로롱 아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네 자 다음 하나 둘 셋 뾰로롱 아 와우 네 자 하나 둘 셋 어허 이거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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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차례인가요? 자 하이스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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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